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도 반전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사연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매일매일 자꾸만 사라지는 아내 이건 뭐 100% 빼박 불륜이다 싶어가지고 바로 흥신소에 의뢰를 했는데요 아니 이런 미친... 뭐여 이게 도대체 원제 와이프가 외도중인 것 같아요 오늘 결과 나옵니다 저희 둘 다 29살이고 결혼 3년차 그리고 아이는 아직 없어요 제목처럼 저희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글 쓰는 겁니다 먼저 일단 제가 왜 이런 거지같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저희 아내는 전업이고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그럽니다 오전마다 대충 한 서너 시간씩 연락이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연락이 완전 두절되는 건 아니야 전화를 받긴 받습니다 근데 집에 없고 계속 운동을 핑계로 외출을 하는 거죠 아니 헬스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등산을 간다는데 이 여자 말하는 게 너무 쎄하고 수상하더라 이겁니다 분명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몇 번이나 출근하는 척하고 미행을 시도해봤는데 매번 다 놓치고 택시비만 오지게 날렸어요 물론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 자체가 좀 미숙하고 그래가지고 아내 타라고 줬어요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비싼 택시를 이용했던 거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알아낸 사실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적어도 본인 말처럼 등산을 다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행이라는 거 이것도 절대 사람 할 짓이 아닌 게 막상 해보니까 만만하게 해봤는데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택시 택시 기사도 제 마음대로 막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정말 대놓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일단 그렇게 할 용기도 없었고 무엇보다 지금 상태에 심증만 있지 물증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까 만약 여기서 나 바람 절대 아니야 이렇게 우겨버리면 따로 대처할 방법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결국 탐정 사무소를 찾아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계속 사라지는데 그 시간에 뭘 하는지 좀 알아봐줘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로 오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연락이 왔습니다 퇴근 시간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아 나 지금 너무 무섭고 긴장돼서 일이 아예 손에 안 잡혀요 정말로 불륜이면 어쩝니까 내가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사랑하니까 결혼한 여자지만 이참에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결과가 더 무섭고 지금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막합니다 저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 나도 애 엄마의 바람으로 이혼을 한 사람인데 지금 쓴이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모르긴 해도 손까지 덜덜덜 떨릴 것 같은데 여하튼 충고 한마디 하자면 결과가 불륜이라 해도 무조건 막 거기서 지르지 말고 법원에서 채택이 가능한 증거 확보부터 잘 해라 이겁니다 되겠으니 나도 사실 처음 의뢰할 때 그거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준비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 제발 아니길 2번 그래서 그 탐정사무소는 며칠이나 쓴 겁니까 그게 시작일부터 오늘까지 하면 한 8일 정도 됩니다 2번 와 그러게 이거 너무 쎄하다 나라 해도 이리 손에 안 잡히겠네 근데요 느낌이 쎄하면 거의 다 그게 맞다고 하던데 아무튼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3번 제발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이게 바람이 맞다면 그냥 바로 이야기할 텐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바람 아니라고 혹은 바람이라고 정말 뭔가 있는 건가 되겠으니 사실 저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왜 결과를 바로 말 안 해주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더 무서워요 4번 너 잘 들어라 만약 니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고작 그거 하나 잡았다고 그냥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여 특히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다 모아야 되고 상당히 긴 시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싸움을 마음 굳게 먹으라 이거지 그리고 재산부터 시작해서 위자료 등등등 부디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이거 진심이야 힘내라고 5번 6번 와 쓴이 마지막에 말하는 거 너무 애전하다 이게 정말 불륜이면 불쌍해서 어째요 그냥 어디 공장 뜨개질 다녀온 거면 좋겠다 진심으로 6번 이런 거 설사 결과가 진짜로 상대바람이라 해도 절대 끝발진 하지 말고 차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냥 이거 전부 다 오해면 좋겠다 진짜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올라온 후기입니다 원지 아까 낮에 마이프 외독을 올렸는데 후기입니다 아까 결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술 마시고 있는데 제가 좀 취한 것 같으니까 최대한 간단히 쓸게요 그 탐정 사무소에서 보내준 자료, 사진, 영상이랑 또 그 사무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먼저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이 여자 저 몰래 바람을 피운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 시간에 뭘 했느냐 주 5일, 평일, 하루하루 매일매일 고아원이랑 양로원에 가서 일을 했대요 사진과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하고 있더라고 내가 의심했던 거 즉 연락이 안 되던 그 시간 동안 계속 거기에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아마 이쯤 되면 와 아내가 천사인가 싶을 텐데요 아내 나도 처음에 뭐야 아니 그래 우리 마누라 착한 거야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착한 거야 이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아내가 그런 일을 했던 이유 바로 사회의 봉사 명령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거 진짜냐고 물으니까 진짜라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탐정사무소가 이런 것도 구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아내한테는 이런 자료나 사진 영상 등등 이런 건 아예 안 보여주고 즉 뒤쪽에서 한 걸 말하진 않았다 이겁니다 그냥 내 스스로 눈치를 깐 것처럼 아니 그 고아원이랑 양로원 다니고 있던데 왜 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싹싹 빌면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한테 너무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시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걸로 사회의 봉사 명령을 받았다며 울면서 고백을 하는데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하지 왜 안 했냐 라고 물었더니 너무 쪽팔리고 미안하고 또 실망할까 싶어가지고 감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 합니다 아 이게 그래도 외도는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혀서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 지금 이렇게 등신처럼 저 혼자 술 마시면서 글 쓰고 있는 거예요 댓글 1번 미친 보복운전이라고? 아이고 옆었네 진짜 한심하구만 2번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에요 잘 이겨내면 될 듯 힘내세요 쓰니 내 눈으로 확인하고 외도가 아닌 건 확실히 아닌 게 맞아요 모든 정황 증거 등등등 또 아내의 변명 역시 머리와 가슴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기분 이거 너무 복잡하고 뭐라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2번 사실 보복운전도 절대 가벼운 사안은 아니죠 하지만 폭행 가해자라든지 사기를 짓다든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다행이랄까 또 불륜도 아니고 뭐 그래도 나를 속인 건 분명 나쁜 거고 이건 괘씸한 거예요 이 부분은 잘 이야기하고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 그리고 어쨌든 바람이 아닌 거 이건 정말 다행이에요 됐으니 지금 내 기분을 제대로 설명 못하겠는 거 연애와 결혼생활 내내 항상 부드럽고 소극적이고 천상 마음이 여린 여자구나 이렇게 알고 살았는데요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천만도 아니에요 아내가 관리하고 보여줬어요 벌금인지 뭔지 그게 물어준 돈이라고 합니다 아니 보복운전을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길래 이렇게 나가 나 상상도 못하겠어 내가 몰랐던 숨겨진 진짜 모습도 그렇고 통장에 돈 왕창 털린 것도 보니까 자꾸 한숨이 나옵니다 3번 님 아내 면허 정지 안 당했어요? 아니 당했는데 그 기간에 운전을 했어? 안 했어? 뭐야? 네 됐으니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운전을 안 하더군요 특히 저는 그때 당시 외도를 하는 거라 그렇게 의심을 하던 중이다 보니까 블랙박스에 찍히는 게 무서워서 일부를 안 하는구나 싶었지 이렇게 보복운전 때문이라는 건 이걸 누가 상상하겠어요 당연히 몰랐죠 참고로 제가 미행에 실패를 한 이유도 이겁니다 바로 아내가 차를 안 끌고 계속 버스랑 지하철을 타는 거야 그러니까 동선이 꼬이고 놓치는 거죠 그렇죠 자차를 물고 그대로 갔으면 택시기사가 잘 따라갔을 텐데 막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그랬나 봅니다 4번 그래 쓰니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내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다 거짓 또는 허상이고 본 모습은 이렇다는 걸 봤으니까 충격도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외도가 아니라 안심과 기쁨보다 뭔가 허무한 거지 야 그나저나 벌금이 오지게 많이 나왔네 천만 원 넘어간다고 덜덜덜덜덜 그리고 그 상대방도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사람을 개빡치게 만들었으면 이 여린 여인이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야 3번 그래서 그 사람 쓰는 거 돈 얼마나 썼어요? 총 8일 썼고 금액은 350만 원 나갔습니다 4번 아이고 그래도 외도가 아닌 게 어디야 다행이지 기념으로 한 잔 해 아 이미 마시고 있구나 5번 보복운전이라고? 끌끌끌 야 웃어서 미안한데 이거 진짜 웃긴다 6번 아까 낮에 마음 졸인 거에 비하면 해피엔딩이긴 한데 그래도 돈 천만 원 이상 깨진 거 보니까 나까지 열이 확 오르네 7번 어이구 안주라도 잘 먹어야지 김조가리가 뭐냐 김조가리가 힘내라고 쓰니가 김이랑 술 마시는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8번 그래도 자기 남편에게 거칠거나 욱하는 모습 등 이런 걸 아예 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숨긴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고 이게 지금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운전할 때 왜 언행을 달리 취할 줄 안다는 거 이건 좋게 보면 사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잘 털고 잘 지내요 이거를 뭐 해피엔딩인 건 맞죠 따지고 보면 최악의 상황은 면한 거니까 근데 지금 쓰니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배신은 아니야 배신은 아닌데 왠지 배신당한 그 느낌 어떤 이런 거라 봐야 되겠죠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슈퍼 히어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슈퍼맨 같은 거 근데 그렇게 나의 마음속 내 마음속 영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그 슈퍼맨 배우가 구출구하게 앉아있는 걸 본 거야 그걸 보고 뭔가 동심이 깨지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도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